대항 표면에 해류 해류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바닷물의 운동을 말한다. 해류는 그 원인에 따라 바람에 의해 생기는 취속류와 바닷물의 밀도 차이로 생기는 밀도류, 해면의 경사로 때문에 일어나는 경사류, 어떤 장소의 해수가 다른 대로 움직이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장소의 해수가 흘러오는 보류 등으로 나뉜다. 그 온도에 따라 따뜻한 흐름인 난류와 차가운 흐름인 한류로 나누기도 하는데 난류 한류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뚜렷한 정의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저의도 지방에서 비롯된 것을 난류라 하고 고의도 지방에서 비롯된 해류를 한류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난류로는 구로시오 만류 등이 있고 대표적인 한류로는 오야시오 해류 레브라도 해류 등이 있다. 수면 위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바람이 불면 바람과 수면의 마찰에 의해 표칭에 일정한 흐름이 생기는데 이를 에크만 수송이라고 한다. 구로시오 유역에 특히 강한 남서풍이 불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곳의 태평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 생기는 원인. 북태평양의 형상은 거의 좌우 대칭인데 캘리포니아 먼바다를 남아하는 캘리포니아 해류의 세력이 약하고 폭이 넓은 이유. 또 이들 해류가 생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해류의 원인의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2차 대전 이전의 해류 이론을 살펴보아야 한다. 남쪽에서 북상에 오는 구로시오의 바닷물은 따뜻하고 밀도가 작기 때문에 마치 빙산 꼭대기가 해면에 솟아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분만 불룩하게 나와 있다. 이 때문에 해면에 경사가 생겨 이 경사에 의한 수평 압력 경도력과 코리올리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 급류가 형성된다. 해면 경사를 물속에 생긴 밀도차와 바꾸어도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는 모순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경주에서 자동차가 코스 안쪽에 상당히 경사진 커브로 왔다고 가정해보자. 경주용차는 그 지점에서 안쪽으로 전복되지 않기 위해 그 경사에 맞게 빠른 속도로 커브를 벗어나려고 한다. 이때 코스가 경사져 있기 때문에 경주용차가 솟력을 높였다는 역학 설명은 무의미하다. 속력을 낸 원인은 연소량을 구하지 않으면 역학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구로시오 해류가 급류가 된 원인을 밀도차 또는 해면 경사에서 구한 이론은 그래서 모순이 있다. 구로시오 해류의 급류 원인을 다시 밝힌 것은 미국의 스톤메리였다. 스톤메리론에 의하면 태평양의 풍계와 코리올리 힘의 의도 변화라고 한다. 인간의 생활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상층수괴의 성질이다. 상층수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앙수이다. 태평양 중앙수는 남북 양방구에서 다같이 동서로 양분되어 있다. 대서양의 남북 중앙수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없고 해수의 특성을 결정짓는 수온연분 곡선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태평양에서는 특유한 해류계를 갖는 적도수가 있어 남과 북의 중앙수를 뚜렷이 양분하고 있다. 적도수는 북태평양 중앙수보다 훨씬 연분이 짙으며 남태평양 중앙수에 그 기원을 둔다. 적도해역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해류계는 무역풍과 지구자전의 편향력이 해류에 미치는 영향이 양방구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며 또한 남북 서방구의 수괴의 교환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인도양의 적도수는 홍해에서 흘러나오는 해수의 영향을 받아 약간 연분 농도가 높다. 해류계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태평양처럼 정상적이지 못한다. 북방구의 겨울은 북서계절풍이 강하고 북적도해류가 우세하며 적도반류는 남방구에 존재한다. 여름에는 남서계절풍이 불며 북적도해류와 적도반류의 어느 것도 볼 수 없다. 극수와 중앙수의 혼합이 아극수인데 북방구에서는 그 발달이 보잘것 없으므로 북극양에는 남극양에서처럼 대규모의 극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괴의 경계 부근에 생기는 것이 해류로서 해류는 서로 접하는 수괴와 상호 교류하여 변질하려고 하나실지로는 언제나 위에서 말한 수괴가 각 해역의 특성을 결정짓고 있다. 해수의 대순환은 보통 대양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연직면 내에 해수의 운동에 쓰인다. 이 경우 표층에는 대륙권이라고 불리는 난수층이 있고 그 아래에는 성층권이라고 불리는 냉수층이 있으며 그 경계는 약층이라 불린다. 대륙권은 열대표층수와 아열대차층수로 이루어지며 깊이 500-800미터보다 깊은 성층권은 중층류 심층류 저층류로 나누어지며 이들 흐름이 원천은 주로 남극해의 한랭한 해수이 칭강에 의한 것이다. 북태평양의 풍력분포를 보면 적도에서 상당히 북쪽에 이르기까지 동풍인 무역풍이 분다. 이 동풍의 힘에 의해 태평양을 동해서 서로 횡단하는 서류인 북적도 해류가 생긴다. 그런데 적도 부근에서는 코리올리의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폭이 넓은 서류는 모두 필리핀이나 대만 먼바다에 도착한다.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도착한 바닷물이 좁은 유로를 따라 북상해야 한다. 그러나 좁은 유로에 압착되기 때문에 유속은 그 폭에 반비례하여 빨라진다. 이것이 구로시오 해류이다. 북상한 구로시오 해류의 끝부분은 북위 40도 부근을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의 힘에 의해 동쪽으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위도가 높기 때문에 코리올리의 힘이 강해져 큰 힘없이 남쪽으로 향하는 작용을 받는다. 따라서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연안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부분이 남쪽으로 갈라진다. 캘리포니아 해류는 구로시오 해류에 비해 폭이 넓으며 그에 반비례하여 유속도 작다. 스톤멜은 이 현상을 풍성 해류의 서한 강화라고 불렀다. 스톤멜의 단순한 모델에서 출발하여 문크드는 좀 더 복잡한 실측 풍력 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모델로 더욱 상세한 계산을 산출하여 쿠리레류를 비롯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순환까지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이론이 유효한 것은 북태평양과 북대서양 그리고 기껏해야 인도양뿐이며 남태평양과 남대서양의 해류 형태의 설명에는 부합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론 전개에 비해서는 조금 뒤늦게 대항해 수평대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저위도 지역의 바다가 흡수하는 태양에너지가 크고 고위도 지역의 바다가 흡수하는 태양에너지는 작다는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대류로 설명하는 학설도 등장하였다. 대류의 비중을 둔 학자, 풍성해류의 비중을 두는 학자는 현재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바닷물은 수평방향뿐 아니라 연직단면 내에서도 큰 규모로 순환하고 있다. 온대지방의 바다에서 여러가지 바닷물을 채취하여 소온과 염분의 분포를 조사해보면 어떤 깊이의 특수한 염분을 갖는 물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표층의 바닷물은 열대표층수와 아열대차층수로 나누어지며 이 둘을 합쳐서 대류권이라 한다. 대류권에는 대류난한류가 왕성하다. 수심이 약 500m를 넘으면 바닷물의 흐름이 완만해지며 깊이 순서대로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로 불린다. 우리나라 근해의 중층수는 구로시오해류 밑으로 들어간 쿠리레류의 물을 가리킨다. 이 정도의 깊이에서 바닷물의 온도 또한 급격히 낮아져 염분은 극소치가 된다. 이러한 중층수 이하의 숙권을 성층권이라 한다. 쿠리레류 같은 흐름을 일반적으로 극류라고 하며 이것이 난류 밑으로 흘러들어가는 조목을 극전선이라고도 한다. 극전선보다 고위도 해역에서는 성층권이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다. 중층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를 향해 흐르고 있다. 심층수는 중층수 밑에 있으며 흐름은 반대이고 바닷물의 염분이 높다. 저층수는 가장 아래쪽에 있으며 심층수와는 반대, 즉 중층수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이 저층수는 극지에서 냉수가 해적 근처까지 가라앉아 대양절을 따라 확산된 것이다. 중층수와 저층수는 모두 열대를 향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심층수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는 구로시오에류 밑을 흐르는 빠른 흐름도 발견되고 있는데 그 속도는 연직 대순환의 미미한 속도를 완전히 덮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대양의 동서 끝부분에서는 연직 대순환의 일부는 무의미하지만 대양 전체로 보면 이 대순환은 대국적으로 성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a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